쭈리핀 어서 들어오시게 나는 레벨 4 에 20냉 쪼레비지만 네.. 그래 자네들도 별반 다를거 없구만 흐흫흐 치료속도가 빨라진다고요? A-A-A-A-A 그래요? 네 기적님 들어가세요 잘자요 레디하시게 살인마 양반 아니 내가 살인마 할때는 그렇게들 잘들 빨빨거리고 도망가더니 왜 내가 생존자 할때는 살인마들이 또 그렇게 잘 쫓아다니는거야 왜? 왜 때문이죠? 왜 때문인가요? 이거 섭림이 만만해서요 아하 아 아 더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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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또 어딘가 이거 아휴 뭐 참 뭐 이렇게 작업하는데들이 작업하는 것이 다 이래 아이고 이번에는 또 은신작업반장인가 아이고 아휴 뭐 쉬어라 역시 그럼 이분 또 sz 기록잰다구요 уч eg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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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잠시만요 흐허헤헿흐허헿 야 그릴놈은 안되지 그릴놈은 안되지 놔라 이놈아 놔라 이놈아 그건 반칙이다 이놈아 나 вли에 여기 바로 눔 cards 나 왜 바로 꼬챙이 옆에 있는거냐 안 Health 그건 부시지마라 이놈아 내가 어렵게 설치한것이다 이놈아 2분이요? 최단시간 기록 세웠네요 2분이라니 담들은 잡혀도 꼬챙이로 가려면 그렇게 멀더만 나는 왜 꼬챙이 옆에서 이러고 있었던 것이냐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겠죠? 내가 끝까지 끝까지 내가 버티고야 말쿠시다 이놈아 이 악마의 자식 네가 그렇게 편하게 점수를 먹게 해줄 것 같으냐 이놈아 자리 가라 이놈아 이 못난 놈 이 하체 부실한 이 못난 놈 이놈 이놈이 못난 놈 야 구해주려면 빨리 와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구해줄거면 빨리 오라고 이놈들아 희망고문하지 말고 아이고 좀만 더 빨리 오지 바보같이 이놈아 그때анс 그래도 나 2,000점 먹었어 가위고리 포함 3분 사셨습니다 그런거 재지 말라고 그런건 재지 말란 말이야